김피디도 알잖아요. 류피디 나한테 자격 주심이 있는지 사사건건 날 사서 덤벼듣는 거. 석재 씨 말이 사실이야? 도대체 무슨 일로... 선배 때문에 싸웠어요. 더 이상 내 일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했잖아. 기수답지 않게 왜 이래 정말. 내가 나답지 않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선배도 잘 알 텐데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정말 몰라요? 내 입으로 직접 말해야 알겠어요? 선배 난요. 잠깐! 기우 씨 일로와. 가서 얘기하자. 김피디가 왜 저러지? 둘이 뭐야? 나 알아. 기우 씨가 이런 이유. 그래요. 선배가 아는 것처럼 나 그동안... 그동안 나 불쌍하게 생각해서 챙겨준 거잖아. 진행 선배 짝사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석재 씨까지 저러니까 나 맘 고생할까 봐 이러는 거 알아. 그래서 석재 씨랑 몸싸움까지 한 거고. 선배. 기우 씨 입장에서야 내 일에 뭐든지 나서주고 싶겠지. 그치만 나 이제 제법 괜찮아졌어. 봐. 나 진행 선배랑도 잘 지내고 있잖아. 알았어요. 그만해요. 혼자 잘 버틸 수 있으니까 다시는 내 일에 신경 쓰지 마. 나 이제 다시는 기우 씨 도움 안 받을 거야. 알았지? 알았다고요. 나 편집할 거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. 기우 씨! 그동안 고마웠어! 그동안 내가 챙겨준 게 다 우리 형 때문이라고 생각하다니. 여기 있었습니까? 왜요? 다리 길다고 자랑하는 겁니까? 왜 의자를 두 개씩 씁니까? 자요. 자. 쓰세요. 고백 한 겁니까? 네? 그건 왜요? 왜긴요. 김 PD랑 아까 그러고 나가는데 내가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? 하선배의 마음이고 하선배의 신경이잖아요. 내가 그걸 왜 얘기해야 됩니까? 말해봐요.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? 안 했어요. 이제 됐어요? 그래도 류기호랑 김 PD를 각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어. 예, 국장님. 뭐라고요? 저보고 런던을 가라고요? 전 여기 스케줄이 많아서 런던 올림픽 중계는 빠지기로 했는데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중요한 타임에 런던을 가면 김 PD랑 류기호를 지켜볼 수가 없잖아. 에이, 정말 징글징글하게 매상 안 오르네. 안녕하세요. 어서 와요, 김 PD. 헌장 가봐? 네. 소민아, 맥주 한 병만. 네, 언니. 안주는 안 시키시게? 빈속에 술 드시면 징글징글하게 속 버리는데. 한 병만 마실 건데요, 뭐. 괜찮습니다. 그래요, 그럼. 먹고 가요. 몇 개, 언니. 한 병만 드신다는데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. 낭비라서요, 나무. 일들 해. 오늘 매상이 안 좋아서 잘하세요. 이해하세요. 그래요, 언니. 모자라면 말씀하세요. 제 자랑은 아니지만 서비스 과자 정도는 얼마든지 챙겨드릴 수 있거든요. 어, 그래. 그만해. 그만해. 그만하라니까. 그만해. 내가 그동안 너무 기우 씨한테 의지한 거야. 내 일 때문에 석진 씨랑 몸싸움까지 하고. 그래. 이제부터는 기우 씨가 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들게 완전히 변신하자.